안녕하세요 히로켓던 제재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하도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롤을 시작했더라구요 오늘 한번 혁국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밤샐 생각으로 친구들이 피시방을 오래요 과연 하다가 말지 너무 재밌어서 이제 맨날 푹 빠져서 할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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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제주도 아니 여기는 전라도요 아 이건 전라도인가? 내 생일 첫 게임하러 오는 피시방이야 내가 오늘 제일 기대되는 것은 먹는거 어어어어 와우 워워워워워 기대범 해완가루 해완가루 위에 해완가루 위에 그럼 이제 시작해요 오! Q랑 W, E, R이 있어요. 이게 스킬이야. 이거 눌러. 눌러. 왜? 그럼 킬 계속 써도 돼? 또 터치 당했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스킬은 재밌지 않아. 건물에 따갑니다. 근데 이거 배틀함도 여행할게. 어렵지? 딜럭스? 어. 이것까지 부셔야지. 게임 끝나. 뭐라고? 아까 Q을 써서 봤는데? E를 써봐, 지금. 써봐, 그냥 아무 때나. 지금 써봐, 그냥 E를. R을 찍어야지. R을 왜 찍어? 레벨업. 그래도 빨리 부셔야지. 그래야 게임이 끝나지. 그래야 우리랑 하지. 아, 내가 얘네. 넌 나 따로 먹어. 그래서 내가, 뭐 이것 써, 이것 써 하면은. 이 미니언들은, 네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응, 먹으면 안 돼. 뺏뺏뺏뺏뺏먹어. 너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럴 거 맞잖아. 우리가 얘네를 뭐 때리지 말라고. 걔 때리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고. 이미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공부했다고? 모르게 늘었어. 시작한거야? 네. 다시, 2... 멀리서 때려야 되나? 누나는 원거디야 돼? 멀리서 때려 때려. 언제 알지? Q. 어 그치. 한 번 더 퍼뜨려. 큐 작아 아직 아직 야 어떻게 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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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숙박 있어? 큐? 어 그치 그치 응 제왕 붙었어 어? 응 어 아이 큐 맞추고 큐 맞추고 어? 어 맞췄지 이 이 어 어 약간 그런식으로 궁 써누나 궁 써봐 그치 도치 잡았고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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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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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때려 자꾸 누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말이지 궁 있어 누나? 궁 있어 어 숙박 걸고 궁 쓰면 돼 쇼ق 숙박 걸고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알 알 없어 뽕 못하고 있어? 도와주러 가야 돼? 간다 진짜 도와주러 파이크 pez 그러게 따스 בז게 안 떠 큐키 초키! 짜증나! 너무 맛있겠다. 야, 나 그래도 꽤 많이 먹었어. 오! 오, 6천만 두 개 남았네. 어떡해, 욕 존나 할 것 같아. 나 이거 못 봐. 개털피트. 걸렀어, 걸렀어, 빨리! 지옥, 갠 세킥. 맛있어! 맛있어! 야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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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패인들! 연습 좀 하고!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롤! 럭사! 안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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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